메디케어 긴급진료 클리닉은 호주 전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긴급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치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무엇이 긴급하고 무엇이 긴급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곳을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생명에 위협이 되고 응급치료가 필요한가? 일반이나 간호사가 치료할 수 있는가? 지역일반이 진료 예약을 잡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일반이와의 정기진료 예약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바로 그런 경우에 메디케어 긴급진료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긴급진료 클리닉은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진료를 하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벌크 빌링이 되며 예약이나 소견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메디케어 긴급진료 클리닉 위치는 health.gov.au slash medicare ucc에서 확인하세요. 메디케어 긴급진료 클리닉 위치는 health.gov.au slash medicare ucc.au slash medicare ucc.au slash medicare ucc.au